고정관념만 깨트려도 탄생하는 아이디어 발상의 전환이 기업을 살린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기업들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에서 관점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짠물 테크를 하는 분들을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알뜰하게 소비하는 고물가 시대에 맞춘 발상의 전환인데요. 못생겨도 맛은 좋다. 비인기 상품이었던 못나니 파프리카를 당당하게 유통한 엘사의 이야기입니다. 못나니 파프리카는 기존에 판매되던 200g 이상의 특상품보다는 크기가 작고 흠집이 있는 걸 말하는데요. 맛과 영향은 솔직히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2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소비자들의 취향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엘사는 B플러스급 파프리카를 이달 7일까지 450g 기준으로 2,990원에 판매한다고 했었습니다. 저런 게 예전에 왜 태풍 불었을 때 낙과 판매하고 이런 데 아이디 얻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죠. 못생겼다. 이래서 그게 맛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크기가 작다. 이래서 맛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거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못나니 채소 중에 왜 하필 파프리카였을까요? 그러니까 유통도 살고 그리고 우리 농가도 살고 상생하는 걸 위해서 또 못나니 파프리카를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요즘 엔저 직격탄을 맞아서 국내 농가들이 상당히 시름하고 있는데요. 파프리카 농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원유값, 인건비, 물류비 이런 각종 생산비용이 상승했거든요. 엔화가치까지 여기에서 폭락을 또 하면서 국내 파프리카 농가의 주요 판로였던 일본 수출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가격도 동반 하락하게 됐고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지 않고선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못나니 파프리카가 우리 농가를 살릴 수 있다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국내 농가도 살리고 또 소비자들은 또 합리적으로 쇼핑할 수 있고 일성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아이디어는 뭐. 다음으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런 기업입니다. 요즘 환경 문제 때문에 플라스틱, 빨대 사용하지 않은 곳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편의점 G사는요. 이를 역으로 이용해서 빨대가 필요 없는 얼음컵을 만들어서 위기 돌파에 나섰습니다. G사에 따르면 얼음컵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약 1억 개가 팔려나가면서 가장 판매량이 높은 효자 상품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빨대를 꽂아야 하는 구조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량을 늘리는 원인으로 지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G사는요. 환경 부담이 적은 얼음컵을 약 1년여 동안 개발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컵은 지난달부터 수도권과 충청북도에 있는 점포로 시작으로 공급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빨대를 지금 이제는 판매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간단하지. 빨대 없이 마실 수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걸 개발했다. 네. 너무 좋은 거고 또 환경 부담이 적은 얼음컵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 컵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300톤까지 줄인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또 플라스틱 봉투는요. G사 기준으로는 연간 2억 장 이상 쓰이는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 이를 절감하기 위해서 최근엔 극지연구소하고 협약을 맺고요. 종이 쇼핑백과 다회형 쇼핑백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G사 기준으로는 연간 2억 장 이상 쓰이는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